4월의 시작입니다. 날씨는 계절을 더욱 앞서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6도, 오늘 낮에는 24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넘게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용이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쪽 지역으로 대기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동안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로는 설이가 지날 수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세종과 충남으로는 오전 일시적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24도, 전주와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의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지역 연천과 포천은 23도, 경기 동부지역 남양주는 24도까지 오르겠고요. 경기 남부지역의 낮 기온은 22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 전국에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